자 이 복장으로 한번 싸워봅시다. 어쨌든 간단해. 안 맞으면 되잖아. 간단합니다. 안 맞으면 돼요. 안 맞으면. 흔히 말해서 치고 빠지기 잘하면 되죠. 치고 빠지기. 봐바 방어력 높아졌어. 방어력 봐바 방어력 장난 아니잖아. 방어력. 우리 게롤트 보세요. 우리 게롤트. 정정당당이 승부. 정정당당이 승부한다. 야 넘만 하나 걸쳤는데 좀 너무한거 아니냐. 넘만 하나 걸친 사람한테요. 넘만하구만. 넘만 하나 걸친 사람한테요. 호우. 어 넘만 하나 걸친 사람한테. 호우. 넘만 하나 걸친 사람한테 너무한거 아닙니까. 맡겨야 이거. 따라와 따라와. 따라와. 아니 강아지 좀 포함하지 마라. 진짜 인간적으로. 강아지 좀. 아 슉 아 형님 안 ST l 아 라게 아 진짜 아이고 형님 세상에 아 진짜 이거 진짜 발도 못 피하면 끝이야 진짜 스태미나 다 떨어져요 왜 발도 안쓰지? 쓸때가 됐는데 아이 발도 안쓰고 발도 이제 쓰네 슈퍼모 슈퍼모 어 슈퍼모 슈퍼모 이제 어떻게 해야되냐 물량이 이제 없다 물량이 이제 없네요 슈퍼모 에헤이 성능이 숱às 향상 쨈퍼모 강아짓이 에이 아냐옹 또 소환했다 만주는 강하다 다시는 반스 차림을 무시하지마라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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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도 왜 안쓰냐 발도 강아지 피할땐 역시 돌멩이 뒤에 숨는게 제일 나아 강아지 피할땐 어 발도 쓴다 발도 쓴다 왜 안오지 발도 발도 쓴다 발도 쓴다 발도 쓴다 근데 진짜 이건 방어력이 의미가 없는거 같아 이 게임은 어떤 말든 똑같아 웃긴게 방어력이 의미가 없어 진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클리어 했네요 반스 차림 한번 더 써볼까 그냥 완전히 패턴 완전히 그냥 마스터 해버리게 근데 이거 스킬 찍으면 뭐 좋아요 스킬이 뭐가 있나 스킬 찍으면 뭐가 좋아 진짜 아까도 어떤 분이 스킬 멋지건냐고 물어보던데 나 스킬 찍은게 없는데 기껏해야 평타질 평타질밖에 안하는데 나 지금 스킬 정정당당이 중부 정정당당이 할거면 계속 벗어야지 정정당당이 할거면 너도 벗어라 벗어 정정당당이 할거면 너도 벗어 벗어 빨리 갑옷 내놔 갑옷 이것저것 Number." 아니 이거는 근데 하다 보면 실력이 느는 게임이라서요 나도 처음에 처음에 할 때 이거 어떻게 깨야 되냐 이거 깨라고 만든거냐 불평불만 늘어놓고 원래 이거는 유저가 레벨업하는 게임이잖아 이런거 유저가 레벨업하는 게임 발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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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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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이징같은 소리하네 싸움 라이징같은 소리하네 응 싸움 사무라이 놈이 어응 라이징같은 소리하고있어 라이징같은 소리하고있네 발톱 마시오 언다 만나 ew 루야 빽 어 아직 포기 안했네 아 팔 팔 쏜다 안 되니까 하하 진짜 진짜 얍삽한 놈이요 칼질이 안되니까 이제 활쓰고 앉아있네 예 이렇게 해서 빤스 입은 게롤튼는 강합니다 여캐릭은 못 고르나 이거? 난 그게 궁금해 주인공 캐릭이 진짜 남캐릭 밖에 없나? 참 아쉽네요 주인공이 여캐릭이라면 더 재밌을텐데 아쉽구만 여러분들도 충분히 갖고 놀 수 있어요 지금 아마 갖고 노는 영상 엄청 놔둘걸? 어쨌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크솔더 여성은 성별은 여성 있잖아 성별 여성 예